Dress in Love Unit 8에서의 다알로그에 대한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의 로라에게 한국의 음주 예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터에 해당하는 것은 술을 마실 때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마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 것은 액트다. 액트라고 하는 것은 행동, 행위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냐면 showing, 보여주다 라는 뜻이죠. show는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your respect. respect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말하죠. 당신의 존경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장자를 읽었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마시는 것은 연장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show A to B 형태로 해서 A를 B에게 보여주다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이 respect, 존경이 되어있고 B에 해당하는 것이 연장자들이죠. 그래서 연장자들에게 너의 존경을 보여주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s an act of showing your respect to them. This is fun. I like learning Korean customs. This is fun. 이것은 fun. Fun은 재밌다 이 말이죠. 참 재밌네. I like. 나는 좋아한다 이 말이겠고요. Learning. Learn하는 것은 배우다 이 말이죠. Korean customs. Customs 하는 것은 풍습, 간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풍습, 배우는 것이 참 재밌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s fun. I like learning Korean customs. Anyway, this soju is so sweet. Anyway 하는 것은 어쨌든, 아무튼 하는 말이 되겠고요. This soju. 이 소주가 so sweet. So는 아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sweet. 달콤하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술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날, 사고치는 날이죠. 술이 엄청 많이 마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Anyway, this soju is so sweet. Let's make a toast again. Drink it all. No problem. 자, make a toast가 나오는데, toast, 건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Let's가 나오니까 건배합시다, 건배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rink it all 나오는데, drink it all 하는 것은 원샷이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drink, 마시는데, 모두 다 마신다, 이 말이죠. 모두 다 마시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원샷,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원샷에 해당하는 표현이 또한, bottoms up.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말하는데, 바닥을 up,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이 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하나도 안 남게 되겠죠?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라가 no problem, 아, 문제없어, 거쯤이야, 뭐 이런 뜻으로서 말하고 있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make a toast again. Drink it all. No problem. To a beautiful lady, under a golden glow, after a wonderful day. 여기서 to 하는 것은 몸살 위하여,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 beautiful lady, 아름다운 숙녀를 위하여, 라는 말이 되겠고요. Under a golden glow, 자, 한금빛, it's golden glow 하면, 이 한금빛 노을 아래에서, after, 몸한 후에, 라는 뜻이고요. Wonderful day, 이렇게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낸 후에, 이런 한금빛 태양 아래에서, 이 아름다운 숙녀를 위하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멋진 대사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 a beautiful lady, under a golden glow, after a wonderful day. 자, 그렇게 말하자. 로라가 I'll drink to that. 자, I'll drink to that.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동감이야, 하는 뜻으로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내가 건배를 하겠다, 그러한 생각이 말하겠죠? 그런 생각에 건배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동감이야, 하는 뜻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여기서 마치면서, 다이알로그 8의 전반적인 내용을,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am I expected to refill their glasses, too? Of course. This is a sign of friendship in Korea. There are lots of things to learn just about drinking soju.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know? 하, there is one more. When you drink, you should turn your face away from elders. It's an act of showing your respect to them. This is fun. I like learning Korean customs. Anyway, this soju is so sweet. Let's make a toast again. Drink it all. No problem. To a beautiful lady, under a golden glow, after a wonderful day. Hmm, I'll drink to that.